여러분들의 평생투자길잡이 난포료입니다. 우리 SK하이닉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SK하이닉스 다시금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또 고점 한번 찍었다가 은봉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 계속해서 이 흐름 고점을 점점 낮춰가는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 걱정 많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또 한번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지금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다 같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SK하이닉스도 충분히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결국에는 다시금 반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근거들을 이번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실 거고요. 또 지금 같은 자리에서 우리 SK하이닉스 주주분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언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특히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까지 가지고 가시면 되는지 그리고 SK하이닉스 아직까지 매수 안 하신 분들은 우리가 언제쯤 매수를 해서 자리를 잡고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내용 꼭 보시고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고요.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K하이닉스 주가를 보시면요. 7월 11일 24만 8천원까지 올라간 이후로 다시금 얼마까지? 14만 4천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가격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의 뭐 반토막 가까운 한 40% 하락까지 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시금 결국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차트로 봤을 때 고점 모양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고점을 쭉 이었을 때 이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저점도 한 번 그어보겠습니다. 저점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금 저점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 여러분 이 경사도가 완만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만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냐. 아 이제 고점 본격적으로 찍고 다시 저점 찍은 다음에 여기서 매물대가 잘 소화가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차트를 조금 좁게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조금 더 길게 보시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중장계적으로 쭉 상승을 했다가 다시금 떨어지는 이 구간이고요. 이 구간에서 눌림목이 발생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눌림목이 조금 오래 발생을 하면서 매물대가 어느 정도 소화되는 기간이 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승의 폭이 매우 가팔랐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눌림목을 통해서 매물 소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한 두 달간의 이런 하락 내지 바닥을 다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다시금 여러분도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 힘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 정고점을 다시 뚫고 2차 상승을 하는 그런 폭등을 또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긴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최대한 어느 정도 저점을 잘 잡고 매수로 진입을 하신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2차 고점이 왔을 때 어느 정도 분할로 매도하는 전략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좋은 흐름이 나오는데 SK하이닉스라는 기업이 그만큼 살만한 기업인가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가 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우선 투자 핵심 포인트 살펴보시면 SK하이닉스 투자 핵심 포인트 세계 최초 HBM 12단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뉴스 보셔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기술력이 어떻다? HBM 기술력은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세계 1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램 3분기 이제 저번 분기 대비해서 매출도 증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덩달아 HBM 라인 증설 투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더 증설을 하고 반도체 장비를 들여오게 되어서 공급량을 훨씬 늘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3분기 영업이익 전망까지 6조 이상 나왔습니다. 최근에 2분기에는 여러분들 얼마 나왔어요? 한 5조 정도 나왔습니다. 2분기에 영업이익 5조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뉴스에서 와, 이거 서프라이즈다. 서프라이즈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 주주분들 다들 좋아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3분기에는 또 6조 이상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3분기에 영업이익 역시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또 NVIDIA, TSMC, SK하이닉스 협력이 가면 갈수록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편대가 구축이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SK하이닉스가 그만큼 더 기업이 견고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권업계에서도 여러분 반도체 최선호주는 결국에는 SK하이닉스다. 기술적 의유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냐. 자, SK하이닉스가 HBM 메모리 후공정 기술에서도 압도적인 의위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이런 기술적인 의위가 향후 경쟁사들 대비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견고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도 실적 잘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저평가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견고한 실적이 더욱더 개선될 거다. 더욱더 높아질 거다. 그러면 주가는 더욱더 올라가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국 SK하이닉스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쭉 하락하는 흐름은 반드시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길게 보면 쭉 올라가는데 조금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고점 패턴, 이런 저점, 고점, 저점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우리 주주분들이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 결국에는 매수,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에게 SK하이닉스의 매매 타점 신호에 대해서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제 개인 번호로 010-555-4-3006번으로 저한테 SK하이닉스의 하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매매 타점, 매수매도 타점 다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과정 없이 문자만 한 통 보내주시면 되시니까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타점 신호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구독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고요. 또 추가로 제가 SK하이닉스 지금 어떤 전망으로 보시면 좋은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먼저 매매 타점 신호 제가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또 먼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보내드리는 종목당 매매 타점 신호 과연 어떻게 포착을 하는지 어떻게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 신호 보내드리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보시면 키움 오픈 API라는 그런 프로그램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 자, 고객님이 직접 프로그래밍한 투자 전략을 당사가 제공하는 모듈로 연결한다. 자, 그러니까 키움증권 내에 증권 종목 데이터들을 제가 직접 받아서 직접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키움 오픈 API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수많은 증권 금융 데이터들이 있죠. 이런 많은 데이터들을 제가 직접 받아서 데이터들을 직접 프로그래밍하고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키움증권 서비스예요. 그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복잡하게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게 되는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결과치가 7월 12일 삼성전자 매도 신호 발생. 이렇게 매도 매수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신호가 뜨게 되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에게 신호를 보내드리는 거고요. 7월 12일 삼성전자 주가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자, 삼성전자의 주가고요. 7월 12일 위치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결국 주가는 이 뒤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쭉 그대로 떨어지는 이런 하락 패턴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매매 신호가 발생을 했을 때 제가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지금은 매도하셔라, 지금은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은 제가 우리 주주분들에게 직접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 신호로 따로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매매 신호 타점 안내 저한테 신청을 해주신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평생투자길자비 남프로 7월 12일 삼성전자 매도 매매 신호 발생이라고 문자 내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미리 타점 신호 받아보시고 미리 매매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제 개인 번호로 이제 종목 이름으로 신청을 해주시면요. 제가 연락처를 받고 이렇게 수신 번호 라인에 여러분들 번호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번호 받고 제가 매매 타점 신호를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각 종목별로 타점 신호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이제 종목 이름 보내주시면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타점을 미리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셔라 보내드리고 있고 다른 별도 복잡한 과정 없이 제 폰으로 종목 이름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매 타점 신호 보내드릴 테니까 내용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점 신호 받아보실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이제 SK하이닉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으로 보시면 되시냐. SK하이닉스는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시장은 여러분들 다시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투자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금리가 인해 되었어요. 금리 인하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투자가 활발히 더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도체라는 게 어떻습니까? 결국 반도체가 어떤 고객사한테 납품을 한다는 것은 반도체 자체를 소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도체를 이용해서 또 다른 생산, 또 다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반도체를 구매를 하게 되는 거고요. 고객사들이 생산 내지 투자를 하게 될 환경이 잘 갖추어질수록 반도체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고객사들이 생산과 투자를 지금보다 더욱더 활발히 하게 될 거고 당연히 반도체 수준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이 투자가 결국 어느 쪽으로 이루어집니까? 지금 현재 인공지능, AI 쪽으로의 투자가 가장 활발하다. 그러면 반도체 쪽이 지금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지속될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 자체는 여러분들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오르게 된다. 반드시 기다리면 오르게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기간 동안 조금 더 이런 고점, 저점, 고점, 저점에서 효율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타점을 보내드리는 거니까 타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하이라고 먼저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또 좋은 영상 계속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